오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호흡 난리 났어 야야야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 너무 열심히 운동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 30분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너? 어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산업입니다 도쿄산업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저번 달에 발견한 바가 있는데 좀 또 특이한 바에요 술 먹는 바인데 고양이들이 한 20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고양이 카페는 들어봤어도 고양이 바는 아마 선배님들 처음 들어보실 거에요 저도 저번 달에 갔다 와서 엄청 재밌게 술 마시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들이랑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어? 고양이들이랑 술을 같이 마실 수 이상하다 고양이들을 보면서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를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는 이제 고깃집 여기도 언제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는 길에 여기 가보라야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요 참고로 이 골목 이름은 스타로드 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외우기 쉽죠 오늘 갈 가게는 여기에요 이 톰 스파 딱 봐도 고양이 있는지 알겠죠 벌써 저 고양이가 맞이해주고 있네 아 귀여워 귀여워 잘 지냈어? 잠깐 비켜줄래? 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정말 제대로 된 가게거든요 NPO 호진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도쿄도에서 허가도 해주면 제대로 된 가게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서류도 이렇게 있답니다 2-3시간ぶ리ですね 이 전화의 전화의 전화 네 이렇게 토마토 네 여기 메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이게 일단 바니까 테이블 차지가 있거든요 650엔 그리고 서비스료 네 이게 10%가 따로 들어요 근데 저는 저번에 왔을 때 좋은 게 있더라고요 60분 동안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노미오다이 이게 플랜이 있거든요 1시간에 2,500엔 그리고 이제 연장하면은 30분에 1,000엔 그리고 이렇게 칵테일이라든지 위스키 있고 술은 바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진짜 고양이 많거든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웬만하면 고양이 카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아잇 잔다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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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두 마리 있네 헛잇지마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굉장히 뭐해야 될까 사람들을 안 무서워하고 먼저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그 고양이 카페 가도 잘 안오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애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경계 안하고 잘 이렇게 만지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귀여워 여기 위에도 있거든요 여기 20마리 정도 있다고 해요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티슈도 이렇게 귀여워요 네 다 고양이야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에 그 추천 메뉴 같은 건데 토마토 하이 몇 주 전에 오고 느낀 거는 고양이 카페에 있는 고양이보다도 뭐 더 좀 건강하고 뭐 사람들 별로 안 무서워하고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온 시간이 제가 새벽에 거의 왔거든요 2시였나 새벽 그때 와서인지 고양이들이 다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다 건강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 오니까 다 막 뛰어다니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늘 몇 시지? 7시인데 그래서인지 반 정도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간식거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로인데 50엔 돈은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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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기들 밥먹는 시간이래요 지금 어린이들만 지금 밥주네 지금 어린이들만 지금 밥주네 네가 영상을 좀 아는구나 고맙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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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ですね。 特にこのお母さんは優しい。 うん。でも優しい顔してるんだもん。 もう、ノブ。 열심히 운동하는 거 아냐? 지금 30분 계속 일고 있는 거 같은데の? 俺のノブ。 진지하다。 おー、ありがとう。 ここ何年前からですか? お店は12年。 結構長いんですね。 いや。 最初から猫がいたんですか? 最初5年ぐらいはいなかったです。 最初から猫2、3頭とやりたかったんですけど。 はい。 ペットショップで買ってくるのは簡単ですけど。 はい。 保護猫とか、ノラちゃんとの出会いを待っていたら。 箱に? うん。5年間は猫になる。 保護活動してるんで。 あー、はい。 もう、ここ6年で102頭。 102頭? はい。 まあ、保護したり、拾っちゃったとか。 はい。 サトウヤの仲介をしてきて。 あー、はい。 102頭ですね。 あー、はい。 居る子はだいたいここ猫とか。 全部。 あ、全部。 あ、全部。 すごいです。 うちで生まれた子もいるんですけどね。 ねぇ サトウヤの様の朝です。 やめます。 ご食事を終了。 お На。 ・お、お、お!ください。 あita、食べていいよ。 おい、えいんのおんななおなな。 ああ、今、洗ってくれ。 ああ、今混みが妮的な話ル。 ない。 それで待ってるから。 うん。 ない。 いろいろおつけで、ください。 ごigglingマスエイルです。 ですから、今 valtだな。 하이 카산 카산 애들이 다 진짜 뭐라그랬덟까 사람들하고 친밀감이 있다그랬덟까 그렇게 도망도 안가고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애기도 많고 코노크가 이치방 대칸인데 있었머네 7.8키로래요 얘가 이 가게에서 제일 등치 큰 애라고 하거든요 너 왜 여깄어 얘가 이 가게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애래요 그래서 약간 분리를 해 놓은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철조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도망갈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너 혼자 외롭겠다 와 선배님 얘 자꾸 나한테 비빈다 어떡해 이거 봐 자꾸 비벼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귀여워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얘는 진짜 나랑 친해졌나보다 이렇게 대놓고 만져도 좋아하네 얘가 진짜 제일 크긴 크다 다른 애들보다 1.5배에서 2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어우 막 비빈다 비벼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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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핥네 어우 옷을 왜 이렇게 핥다 잡ート 하하하 네 대카이 나 하하하 엄청 대카이 나 하하하 아오向에 이렇게 이렇게 일을 것 같아珍しい そうそう珍しい 맨날이야がるから 응 야っぱり食べる量が多いんですка? 아 대박이야 얘는 산책도 가능하대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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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온다 오이 뭐야 오이 골 때리네 5년간 5년간 그라이 아아 아아 아하하하하 온다 온다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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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배님들 오늘은 저만 너무 질긴 것 같은데 죄송해요 고양이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컨트롤이 안돼 진짜 제가 일본에 10년 넘게 살면서 고양이 카페는 많이 봤는데 고양이 바는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근데 고양이 카페보다 더 좋은게 굉장히 고양이들이 활기차고 건강해서 너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쿄에 특이한 가게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테니까 네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